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김원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1급을 공부합니다. 1급, 1과, 2과, 3과, 4과는 한글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알아요. 우리 5과, 오늘은 5과를 공부합니다. 5과는 안녕하세요 입니다. 5과에서, 엔이다, 엔입니다, 엔입니까? 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엔은, 엔는 엔은는을 공부합니다. 먼저, 지영 씨하고 세실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엔이다, 엔은는을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영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네, 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엔, 이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엔, 엔을 알아요? 이것은 책, 책입니다. 의자, 의자입니다. 카드, 카드입니다. 펜, 펜입니다. 돼지, 돼지입니다. 책, 의자, 카드, 펜, 꽃, 돼지 모두 주, 앤, 명사, 앤, noun입니다. 누구입니까? 학생, 학생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간호사, 간호사입니다. 의사, 의사입니다. 미용사, 미용사입니다. 배우, 배우입니다. 가수, 가수입니다. 가수, 가수입니다. 회사원, 회사원입니다. 요리사, 요리사입니다. 경찰관, 경찰관입니다.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모두 앤, 앤입니다. 학생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여러분, 의사입니까?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저, 저는 선생님입니까? 네, 선생님입니다. 저는 학생입니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학생가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의사입니까?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네, 잘했어요. 엔이다, 엔이다,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다릅니다. 질문합니다, 엔입니까?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엔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모릅니다, 엔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음, 알아요, 음, 압니다, 엔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 선생님입니까? 네, 여러분, 알아요. 선생님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것, 책입니까? 여러분, 책? 네, 네, 말합니다. 네, 책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의자입니까? 네, 의자입니다. 네,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좋아요, 카드입니까? 네, 카드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대답합니다. 돼지, 돼지입니까? 꽃, 꽃입니다. 회사원,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학생, 학생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가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여러분, 앤입니까? 앤입니다. 모두 알아요? 아니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압니다. 우리 더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에릭, 네. 에릭, 네 입니다. 가, 앤입니까? 질문합니다. 나, 앤입니다. 대답합니다. 에릭입니까? 입니까? 질문합니다. 네, 네. 에릭입니다. 대답합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주남, 네 입니다. 가, 질문합니다. 주남입니까? 여러분, 주남입니까? 네. 네, 주남입니다. 대답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주니치, 네 입니다. 질문합니다. 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좋아요. 주니치입니까? 네. 네, 주니치입니다. 3번입니다. 세실, 아니요, 남문. 세실, 남문, 이름입니다. 세실입니까? 여러분, 세실입니까? 아니요, 남문입니다. 아니요, 남문입니다. 대답합니다. 흐엉, 아니요, 밀루.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흐엉입니까? 네, 잘했어요. 아니요, 밀루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음, 선생님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입니까? 가수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음, 누구입니까? 음, 아, 학생, 학생입니다. 누구입니까? 음, 아, 간호사, 간호사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의사입니다. 네, 의사, 의사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미용사입니다. 누구입니까? 미용사입니다. 배우,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가수입니다. 네, 가수, 가수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회사원입니다. 누구입니까? 요리사,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경찰관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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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입니까? 네, 가수입니다. 이 여자, 새실, 새실입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네, 새실입니다. 남자,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네, 준이치입니다.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좋아요. 주니치입니까? 주니치입니까? 질문합니다. 네, 준이치입니다. 대답합니다.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대답합니다. 네, 기자입니다. 네, 말합니다. 기자입니까? 질문합니다. 네, 기자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입니까? 미용사입니까? 미용사입니까? 경찰관입니까? 배우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누구입니까? 네, 경찰관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 의자입니까? 음, 카드입니까? 음, 돼지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 아니요. 무엇,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 아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 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아, 의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카드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펜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꽃입니다. 무엇입니까? 돼지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음, 무엇입니까? 아, 우산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필통, 필통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갑, 지갑입니다. 무엇입니까? 책, 책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볼펜, 펜, 볼펜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가방, 가방입니다. 무엇입니까? 책, 책입니다. 공책, 공책입니다.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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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자, 모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안경입니다. 안경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실입니다. 교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시계, 시계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에어컨, 에어컨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칠판, 칠판입니다. 무엇입니까? 한국? 아니요, 지도, 지도입니다. 한국 지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의자, 의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책상, 책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요,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앤이다를 공부했습니다. 앤입니까? 앤입니다. 앤입니다. 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펜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앤, 은, 는을 공부합니다.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입니다. 그리고 상우 씨입니다. 에릭 씨, 상우 씨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입니다. 에릭 씨가 생각합니다. 음, 저요? 상우 씨가 생각합니다. 음, 저요? 누구입니까? 아, 선생님이 이름, 이름을 말을 안 했습니다. 에릭, 에릭 씨. 에릭은 선생님입니까? 에릭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학생입니다. 상우, 상우는 학생입니까? 네, 저, 저는 학생입니다. 에릭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상우는 학생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은, 는을 공부합니다. 받침, 받침 O 있습니다. 앤, 은 입니다. 받침 X 없습니다. 앤, 는 입니다. 은, 선생님, 받침, 받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국, 한, 국. 하, 아래, 는, 니은, 니은이 있습니다. 국, 구, 아래. 그, 기억,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 아래, 있습니다. 받침입니다. 가, 수. 여러분, 가, 수. 가, 수. 가, 아래. 없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수. 수, 아래. 네, 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방. 가. 없습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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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침. 받침입니다. 학교. 학. 네, 받침. 있습니다. 교. 음, 아니요. 없습니다. 학. 한국. 한국. 받침.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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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이 있습니다. 은. 입니다. 그래서 한국. 은. 입니다. 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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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 는. 입니다. 앤. 받침이 없습니다. 앤. 는. 가방. 선생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음. 은. 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앤. 은. 앤. 은. 는. 은. 는.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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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입니다. 선생님, 받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은 입니다. 저, 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발음해 봅시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합니다. 여기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ㅁ입니다. 가 여기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생님은, 네, 잘했어요. 세실은, 여러분, 세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입니다. 르, ㄹ이 있습니다. ㄹ이 갑니다. 그래서, 태실은, 태실은 말합니다. 회사원은, 회사원은, 어렵습니다. 회사원, 원, 받침, 네, ㄴ, ㄴ이 있습니다. ㄴ이 갑니다. 그래서, 회사원은, 회사원은, 회사원은 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 느, 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입니다. 선생님은, 세실은, 회사원은,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앤, 은, 는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에릭 에릭은 사람 이름입니다. 에릭은, 에릭는 무엇입니까? 네, 에릭은 입니다. 왜요? 맞습니다. 받침, 받침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입니다. 유리, 유리은, 유리는? 네, 유리는 입니다. 왜요? 받침, 받침이 없습니다. 유리, 는 입니다. 자르갈, 자르갈도 사람 이름입니다. 자르갈, 좋아요. 자르갈, 은 입니다.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의사, 의사은, 의사는? 네, 의사는 입니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은입니까? 선생님는입니까? 네, 선생님은 입니다. 학생, 학생은, 학생은 무엇입니까? 네, 학생은 입니다. 선생님, 학생, 모두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가수, 가수, 은, 가수, 는? 네, 가수, 는 입니다. 가수, 받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가수, 는 입니다. 배우, 배우, 은, 배우, 는? 네, 배우, 는 입니다. 우와, 여러분 잘합니다. 우리 답을 만들어 봅시다. 에릭, 학생. 학생입니다. 누구, 누구, 누가, 누가, 학생입니까? 네, 에릭은 학생입니다.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에릭은 학생입니다. 지영, 대학생. 대학생입니다. 누구, 잘했어요. 지영은, 지영, 지영은 대학생입니다. 왕펑, 가수, 가수입니다. 누구, 네, 왕펑은 가수입니다. 회사원, 유리, 회사원, 회사원입니다. 누구, 네, 유리는 회사원입니다. 카샤, 요리사입니다. 카샤, 요리사입니다. 저? 저는 요리사입니까? 아니요. 카샤는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카샤,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누구, 누구, 누가, 누가, 학생입니까? 네, 카샤, 카샤, 학생입니다. 팅팅은 학생입니다. 팅팅,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팅팅은 학생입니다. 에릭,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누구? 잘했어요. 에릭은 기자입니다. 세실, 화가. 화가입니다. 누구? 네, 세실은 화가입니다. 에릭, 받침. 세실, 받침. 그래서 모두 은, 은 말합니다. 유리, 대학생. 여러분, 대학생 알아요? 선생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누구? 네, 유리는 대학생입니다. 유리, 받침이 없습니다. 유리는 대학생입니다. 상우, 경찰관. 경찰관입니다. 누구? 네, 상우는 경찰관입니다. 상우, 받침이 없습니다. 상우는 경찰관입니다. 효과입니다. 지영 회사원입니다. Meng락하십니다. 회사원입니다. feh사원입니다. 네, 지영은 회사원입니다. 받침, 받침이 있습니다. 지영은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나, 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주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말합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먼저, 여기 이 사람은 알베르토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알베르토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토입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미카입니다.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미카, 미카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입니다. 저는 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미사키입니다. 요리사입니다. 여러분이 미사키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입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정혜수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정혜수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수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호세입니다. 이 사람은 호세입니다.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호세입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입니다. 저는 호세입니다. 저는 모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발레리아입니다. 발레리아입니다. 발레리아는 회사원입니다. 여러분이 발레리아입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아입니다. 저는 발레리아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앤, 은, 는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 를 공부합니다. 먼저, 말해봅시다, 말합니다 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5과에서, n입니까? n입니다. n, 은, 는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영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네, 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네, 지형입니다. 그리고 세실입니다.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형입니다. 저는 지형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네, 저는 학생입니다. 네, 저는 학생입니다.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발음, 발음을 공부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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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하고 ㅁ이 만납니다. 그러면 ㅂ이 없습니다. ㅁ, ㅁ 바뀝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씁니다. 말합니다. 지형입니다? 아니요. 지형입니다. 입니다. 왜요? 네, ㅂ하고 ㅁ이 만납니다. ㅂ이 ㅁ, ㅁ 바뀝니다. 그래서 지형입니다. 말합니다. 세실입니까? 세실입니까? 아니요. 입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세실, ㅁ, ㅁ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실입니까? 질문합니다. 르, 르, ㄹ이 갑니다. 세실입니까? 말합니다.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입니까? ㅁ 받침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입니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지형입니다. 세실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세실은 의사입니다. 세실은 의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세실은 의사입니다. 말합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아니요. 저는 경찰관입니다. 관, ㄴ, ㅁ 받침이 갑니다. 그리고 ㅂ하고 ㅁ 플러스. 그러면 네, ㅁ 바뀝니다. 세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입니다.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세실은 의사입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단어가 있습니다. 미키,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가입니다. 여러분이 나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키입니다. 저는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씨는 선생님입니까? 네, 저는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잘 읽었어요. 이번에는 에릭, 알레시아, 회사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나입니다. 선생님이 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z 가수입니다. 선생님이 가입니다. 여러분이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르갈입니다. 저는 미카입니다. 음, 미카시는 가수입니까? 네, 저는 가수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여러분, 우리 듣고 말해 봅시다 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서는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는 Hello, Goodnichiwa, Nihao, 인사를 합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갑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갑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처음 만납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내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처음, 한 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 알았어요? 그럼 우리 태실 씨하고 김영진 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태실 씨는 누구입니까? 가수입니까? 가수입니까? 의사입니까? 김영진 씨는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배우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학생입니다. 저는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김영진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실 씨는 누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요. 학생입니다. 좋아요.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아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씁니다. 여러분, 펜이 있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학생입니다. 저는 세실입니다. 학생입니다. 저는 김영진입니다. 저는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 잘 썼습니까? 여러분, 세실 씨가 질문합니다.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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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씨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김영진? 아니요. 김영진 씨 말합니다. 세실 씨 말합니다. 세실 씨 말합니다. 세실 씨 말합니다.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나, 저는 선생님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김영진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사님, 저는 세실입니다. 학생입니다. 교사님, 저는 김영진입니다. 교사님,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교사님,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읽었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선생님이 김영진입니다. 시작합니다. 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사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사님, 저는 세실입니다. 학생입니다. 교사님, 저는 김영진입니다. 교사님, 김영진 씨는 학생입니까? 교사님, 아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우리 5과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네, 엔이다. 엔입니까? 엔입니다. 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엔은, 엔는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네, 아니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6과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는 으로드친 financi지를 주시나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해봅시다.